장애물은 팔뚝만한 물고기 떼가 서로 몸을 비벼대며 물보라를 일으킵니다. 강을 거슬러 올라가다 만난 장애물 앞에서는 멋진 점프 실력을 자랑합니다. 대부분의 이생을 바다에서 보내다 알을 낳기 위해 섬진강에 돌아온 황어입니다. 황어가 올라오기 시작하면 떼로 올라와요. 산란기를 맞으면 색깔이 참 곱습니다. 그래서 올라온 것도 구경도 하고. 회귀어종인 황어는 평소 청갈색을 띠지만 산란철인 봄이 되면 몸통에 황금빛 띠가 나타납니다. 더 좋은 산란철을 찾기 위해 무리지어 이동하며 황금빛 장관을 연출하는 황어는 연호와 함께 섬진강을 대표하는 지표종입니다. 해마다 수십만 마리가 섬진강에 돌아오고 있지만 산란 환경이 변화하면서 개체수는 해마다 감소하고 있습니다. 공천인 자기가 태어난 곳에 다시 소상하게 됩니다. 예년보다 황어가 섬진강으로 소상한 양이 점차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섬진강 어류 생태관은 어족 자원 회복을 위해 오는 6월 어린 황어 50만 마리를 섬진강에 방류할 계획입니다. KBC 이상원입니다.